유승대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? 그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소룡 아시죠? 이소룡이 이제 악당을 딱 물리치고 하는 표정이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. 지난주 이세영이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. 아니 한 번 해보세요. 비슷하다. 야 비슷하다. 야 비슷해. 경규 형 아니에요 경규 형. 야 이거 비슷하다. 아니 얼굴 진짜 이소룡하고 비슷해요. 이게 이게. 반다 반다 반다. 배를 쳐줘 배를. 배를 쳐줘 배를. 리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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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루. 리얼루 리얼루 리얼루. 대언은 끝내요. 성주야 대언을 낚았다. 야 대언을 낚았어. 아 이거 좋다. 이거 하지 말고 이거. 이거야 이거야. 재석아 한 번 보여줘. 욕심은 많이 내더라고요. 얼굴은 우리 저기 성재 씨가 진짜 완전 똑같다. 나 지금 빠져버렸어. 아니 근데 이소룡이. 잠깐만. 아이고. 잠깐만. 못났다 못났어. 얼굴은 봐봐요. 얼굴은 봐봐요. 아 못났어. 뒤에 한 번 보여줘 얼굴. 아우. 아우. 형경 씨 잘 봐요. 그냥 치면 안 되고. 형경이 놀랬어 얼굴 보고. 그리고 이소룡 씨는. 근데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. 칠 때 여기 보질 않아요. 칠 때 보질 않아요. 거의 끝났을 때야거든. 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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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났다 못났어. 아 나 이 표정 어디 기여를 압방 쪽에서. 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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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돼요. 아아 진짜 괜찮아요. 얼굴을 해봐요. 해봐요. 하이팅. 정말 확장해서 생각하시고. 그냥huh. sek дети הר B&에 염색이 있으니까 이런 걸 진짜. 파이팅. 이오리도 이형으로 이렇게 돕ыв错受. das까지 같이 하는 건가ham75. 아우. 귀여워. 아우 귀엽다. 재밌다. 재밋다. 그게 재밌다. 죄송해요. 재밌다. 죄송해요. 다음번호. 자 다음 strateg약nes.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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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. 본 감독이 한번 해보세요. 이선용이 형이라고 하는데. 이게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선용이라고 하는데. 해보세요. 본 감독이 한번 해보세요. 제 욕심보다는 우리 이하이 씨를 위해서 오늘 제가 바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좋아요, 지금 좋아요. 좋아, 좋아. 아 왜 천렁거려. 약간 조깅하시는 것 같은데. 왜 천렁거려. 아 왜 이것만 해. 이게 또 뭡니까.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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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! 아 진짜 뭐야. 그냥 좀 부탁드린 것만 해요. 아지마. 이하이를 살리려고. 아 뭐를 살려 죽여놔. 이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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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!